5살 윤진 5살 윤진 5살 윤진 5살 윤진 5살 윤진 상상했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요 5살 윤진 지금 웃으셔 진짜 우와 아 아니 우리 진짜 5살 일장 너무 아니 아니 우리 뭐 예능 친구들 비하에서 있고 노노노노 고막이 여기 고막이 고막이 비하에서 5살 때 5명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아니 아... i'm being less hot 4명이 더 있어 여러분 상상 가시죠 너무 시끄럽고 5살이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실정으로 투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